undredабот로 두번째 넘나랑 전기기영은 Cathy 요리 대회에서 보고 보통 두번째 그랬었어요 그러나 남자가 살리고 남자가 탔어요 다시 받을 못해서 바로ups 잘생각했습니다. 아니 못먹어도 어떻게 모자란 것 같은데? 아니 아니요. 저는 원래 잘 안먹어요. 방송할 때 많이 먹고 통상시에는 잘 안 먹어요.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우리 둘이서 마사지라도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면 받는 거예요? 잘해요. 허공이 어그로 찍어주면 돼요? 어우 저거 너무 좋죠. 너무 걱정하지만 형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여진님이 무슨 나 허취까지 잘해요. 허취까지 누나를 믿어? 하하하하 이쪽에서 내리면 좀 쉬워요. 안행자고 이쪽으로 가야되거든요. 아아 그렇게 잡히구나. 어차피 형 빨리 내리고 가려고. 어차피 가서 우회전이구나. 아우 나도 좋아 먹지 말고 안 먹어. 합의야 해. 합의야 해. 근데 좋은 일로 만나니까 확인할 때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얘기하고 친해지고 또 밤새 지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좋아하고 어디 선물라서 배 끊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무도 안 갔더라고요. 제가 수영으로 나왔어요.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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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누나는 젠더 트렌드신가요? 그게 뭐야? 그 뭐 수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? 아 난 안 한 젠더. 아 누나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언제부터 이렇게? 어릴 때부터 남자로 통해서 남자인적한 거 하여튼 그러시는데 그 수술을 하시는 분은 왜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안 하시는 분은 왜 수술을 하는 거예요? 수술을 안 하는 분은 수술을 안 하는 분은 또 때리고 잤든가 뭐 대의네 집안에 잤죠. 아니 뭐 건이 없든가 샀던 건 잔대를 좀 하고 싶어하든요?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 누나가 무슨 일인데 이런 질문 잘 안 하다 보다. 아니요. 나는 뭐 옛날엔 많이 했었어.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한 3년 동안 얘기했어. 아 진짜요? 왜 취재는 되셨어요? 왜? 시청자 안 했어요. 시청자 형 어디까지 해봤어요? 어 누나 죄송해요. 누나 이런 질문 안 좋아한대요. 나 재밌어 하는데. 이제 혹시 그런 질문 안 좋아해요. 아니 난 재밌는데 왜 재미 없다고 해.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나는 이런 게 재밌다니까. 그래도 혹시 시청자분들 형들이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. 아니 괜찮아. 이런 질문을 지금 아니면 못 받아. 난 남자들이 이런 거 궁금해 주고 너무 좋아. 여자 언니 옆에 젊은 남자 있어서 그런지 행복해 보인다. 내가 더 좋네. 누나 명세에 울상 찍고 있나보다. 지금 잘 웃는데. 어디 어디 어머. 응. 나 뒤에 잘못 들 뻔했어. 응. 나 일부러. 응. 응. 영업 노래 한 곡.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? 우리 여재누나를 위해. 제가 소녀를 부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수 때문에 꽤 오래 했는데. 네. 한 8년 했고. 기타 치는 거까지 하면은. 원래 기타 쳤거든요. 그래서 한 15년? 언니 연락처 주세요. 응? 네. 잠깐만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미쳤어. 미쳤어. 제가 다음에 누나 방송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. 좀 놀러 와. 네. 한번 놀러 갈게요. 집으로 가세요. 무서우니까. 우리 야방할까요? 집으로 왔다가. 네. 집에 가시면 안 돼요. 못 나오고.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내가. 조심히 가세요. 응. 고맙습니다. 여성스러운 여제 얼마만에 보는지. 진짜요? 왜 남자 옆에만 있으면 이렇게. 나 아름다워지지? 다시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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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